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치찌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 대화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리한 씨,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어요? 록 리한, 다젯버 섬멀 김치 때 리한 씨, 록 리한, 김치찌개 섬멀 김치 만들 수 있어요? 네,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어요? 맛, 그냥 아실러 섬멀 김치 반 네, 맛, 자, 김치찌개 섬멀 김치 끓일 수 있어요? 아실러 김치찌개를 끓일 오면 어떻게 해요? 김치찌개를 끓일 오면 어떻게 해요? 박상밥창 쓸어 섬멀 김치 게 두어 양맞다우? 김치찌개 섬멀 김치 끓일 오면, 박상밥창 툭, 어떻게 해요 두어 양맞? 시워요? н한 비에 김치하고 돼지 국기를 넣고, 부근 후에 모두 넣고 끓어요? 시워요? н한 비에 김치하고 돼지 국기를 넣고, 부근 후에 모두 넣고 끓어요? 김치, 김치 하고 하오이 대지국이 섹지로 넣어 나 고 하오이 부근 후 반쪽 비차 물을 넣어 고 하오이 닥터 크로요 제소는 안 넣어요 제소는 안 넣어요 문 닥터 문 라이 들으 제소 원 라이 안 문 넣어요 양파루 넣어요 지게가 그린 후에 파하고 마음을 조금 넣으면 돼요 양파루 넣어요 지게가 그린 후에 파하고 마음을 조금 넣으면 돼요 양파루 넣어요 양파루 넣어요 다 지게 성 넣어 파하고 마음을 조금 넣어요 넣으면 돼요 아잇나 맛있겠네요 맛있겠네요 버찌듬 너 잘 나 따라하세요 리한 씨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김치찌개를 그릴 수 있어요? 김치찌개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냄비에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넣고 볶은 후에 물을 넣고 끓어요 제소는 안 넣어요 양파를 넣어요 지게가 그린 후에 파하고 마음을 조금 넣으면 돼요 맛있겠네요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